자, 무부터 쏩니다. 응. 굳직굳직하게. 음식 굳직하게. 응. 불을 삶아야 되니까. 불을 삶아야 되니까. 맞죠? 굳직굳직하게. 너무 얇다. 굳직굳직하게. 됐어 됐어. 됐어. 생강. 이러면 되어봐. 응. 응. 맛있어? 응. 굳직굳직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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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 좋지? 응. 갈비 좋다. 한 2시간 동안 물을 뺐잖아, 빨간 물을. 그러니까 깨끗하잖아. 깨끗하네, 빗물 빼니까는.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뺐잖아, 빗물은. 딱 물 됐네. 이거 있잖아, 5분이나 10분 삶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넣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. 이제 씻어도 되겠다, 깨끗이. 이거 가지고 오세요, 씻어도 되니까. 뭐 먼저 넣을게. 들어 부어, 들어 부어. 그리고 고기 넣어. 고기 넣어. 살이 되니까. 그다음에 양파. 양파하고 파하고 다 넣으면 되겠다. 양파하고 대파하고 생강하고. 생강하고 다 넣었어? 응. 통후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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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조리할 때 똑같아. 분분을 넣어, 꺼내줘서. 그만해 가지고.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야. 됐어, 됐어. 아이고 잘 못해. 됐어. 많이 넣은 거야, 이것도. 일어나. 물을 당겨줘야지. 됐어. 그거 나서 간 맞추는 거라고. 응. 응 이거 필요가 없는데 다 꺼내니까 물을 꺼내는 게 아니야 응 물은 놔두고 물은 놔두는 거야 파하고 양파만 꺼내는 거야 응 그리고 생강 이거 생강하고 응 그리고 또 이제 끓이고 응 응 그건 나중에 양이 마고 응 응 응 만질 않고 적지 않고 당납니다 응 정긋네 응 적지 않고 만질 않고 뚜껑 닫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 숟가락 없네 숟가락 없네 요구를 넣어 요구를 조금 넣어 요구를 조금 넣어 간을 쓰면 봐야 돼 숟가락 없어야 돼 소금은 조금 넣으면 되니까 소금은 조금 넣으면 되니까 소금은 조금 넣으면 되니까 소금은 조금 넣으면 되니까 소금은 조금 넣어야 되니까 아니면 엎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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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됐다. 됐어. 됐어요. 맛있다. 맛있어요. 다 됐다. 오늘은 성공했지. 성공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분에, 그때도 갈빗장에서 실패했나? 뭐에 실패했지 한 번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분에 실패해서 경험을 쌓았고요. 오늘은 제대로 갈빗장 했어요. 그리고 동치미 여태까지 얼음 넣어서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얼음 넣었어요. 제가. 이제 얼음 넣어서 먹으면 동치미가 제 맛이 날 것 같아서요. 갈빗장을 잠깐 인사하고. 응. 갈빗장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한 번 보여드려. 여기 조금 옮기고. 여기 조금 옮겨야겠다. 응. 갈빗장 보여 드려. 안 보여. 여기서 푸는 거 퍼야 돼. 퍼야 돼 여기서. 갈빗다. 아니 여기 밑에 뭐 깔아야지. 안 깔아도 돼. 응. 갈빗장 풀고. 내가 퍼지게 퍼지게 퍼. 내가 퍼야지. 자기가 퍼야지. 자기가 퍼야지. 부는 거 아니. 내가 퍼야지. 응. 으응. 오우 맛있겠다. 응 무도 맛있어 먹으네 너는 조금만 줘 무도 조금, 세 개만 갈비뼈 많이 먹어 응 응, 됐어 파손 저기 파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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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우니까 응 응 고물 쓰면 쓸게 고물 조금 됐다 됐어? 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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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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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만들어 먹어야?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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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국물 갈비 아니 지절로 뜯어서 응, 잘 드셨죠? 아, 뜨거워. 맛있다. 괜찮아? 응. 소스 찍어먹어봐, 소스. 아, 뜨거워. 오빠ε clock goes around 선생님. 당면이.. 어때 고기 성공했어? 응 응 어우 뜨거워 음 이거 어린 간돈 먹으나 응 시원하네 응 고기가 맛있네 응 고기가 맛있네 고기는 응 우도 같이 했잖아 응 섞어서 먹으면 맛있잖아 응 응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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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니 이거 한 3시간 메뉴 했지? 이거? 응 3시간 걸렸지 총 한 2시간? 2시간이 뭐야? 2시간 2시간 반 걸렸지 시작부터 시작부터 응 땀눈과는 조심하니까 이거 땀눈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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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찍어먹으라 했네 무가 너무 많다 양념 찍어먹으라 햇빛 양념 찍어먹으라 햇빛 양념 찍어먹으라 햇빛 양념 찍어먹으라 햇빛 고기에서 마늘부터 먹어. 응. 난 고기 큰 거 3개 꺼냈어. 충분해. 당면도 살살 마셔. 와 고기 끓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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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 담이에요 무가 담이에요 맛있어? 응 뭐가 다 맛있냐? 응 고기에 살이 많이 붙었네 응 살 많이 붙었어 갈비에 살이 많이 붙었네 조각 으음 으으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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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응. 어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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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다. 치즈는 소스 중에. 응. 잘 잃으면. 응. 뼈하고 살하고 딱 떨어져. 그네? 응. 으음. 기들렸다. 돼버리네. 응. 고기에 거의 짜주려고 했던거가. 응. 응. 간면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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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고기 더 줄까? 응. 더 안먹어. 응. 난 살이 많아가지구. 응. 응. 재뿌네. 난 먹었어. 응. 응. 다 먹었어. 난 먹었어. 응. 와아. 아 뒤덮여! 응 아니였어. 달걀 또 빠지네 응 빠져 응 crazy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바닐라 고흡수 맛있었을때 다iku 근데 내가 아낄같이 와.. 갈비 큰 거 봐 와.. 살이 많네 와.. 살이 와.. 살이 많네 밥 말아 먹을까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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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만 먹어야지 너도 밥만 먹어야지 전먹어 많이 먹었죠? 요기 아우 내가 배불러 배불러 밥을 먹었냐 엄청 배울게 잘 먹었냐 아우 고기가 살이 많아서 고기 내가 3개 꺼냈거든 살이 너무 많아서 살이 많아 고기가 커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